안녕하세요 오늘은 쇼커버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쇼커버링 이름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선생님 이거는 뭐 외환 딜러들이나 그런 금융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써먹는 용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어를 일부러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겁먹을까봐 일부러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쇼커버링을 몇 번 했어요 뭐 가르치면서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대차장고 뭐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많이 했습니다 쇼커버링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은 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기사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내용 공매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 제가 한번 다 적어서 신문기사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장고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갚아야 할 주식이 많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 저번주에 배웠으니까 이해가죠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기업 중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 했던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이 나오네 쇼커버링이 있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자 요거 요거를 오늘 우리가 100% 이해하고 가자고요 요 말을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자 공매도 있죠 공매도 공매도 하려면 주가 올라갈 하락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아쉬워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공매도는 공 더하기 매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공매도란 말 중에서 매도란 말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만 꽂혀 있냐면 지금 공짜만 바라봐 그럼 된다 안된다 안돼요 공매도도 매도에요 매도 매도가 뭐야 파는거 그죠 공매도도 파는건데 파는거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거에요 매도를 하게 되면 공매도를 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요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우리 경제학 시간에 배운거 똑같아요 여기 수직측이 가격 주가고 수평측은 Q 주식수인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공매도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중에 뭐가 움직인다 공급 곡선 움직이죠 자 그러면 공매도 일어나기 전에 가격은 P0 였는데 공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네요 그래서 P0에서 P1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선생님 수요 공급 곡선을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괜찮아 이건 제가 그냥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시장에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팔려는 똑같은 물건이 많아졌어 그러면 흔하죠 흔하면 되게 싸잖아요 아무렇게나 구해도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다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경제하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공매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매도를 할 때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대차거래나 대주거래를 통해서 주식 빌려서 공매도 하게 되면 주식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제가 상환한다고 얘기했지만 공매도 한 후에 주식을 갚으려고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오늘 배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쇼커버링이 뭐예요 주식을 갚으려고 주식을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쇼커버링입니까 그러면 쇼커버링은 주식을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니까 매도야 매수야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 근데 상환 빌리려고 사는 거죠 빌리려고 사는 거니까 상환 매수인데 상자를 빼버리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환매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환매수라는 말보다는 쇼커버링이라고 그냥 그냥 씁니다 쇼커버링 아셨죠 쇼커버링 다시 오늘 뭐예요 이게 공매도 친 다음에 주식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매수 주식을 갚으려고 사는 거 이게 쇼커버링이에요 그럼 주식 샀죠 자 환매수가 파는 게 아니다 사는 거다 샀으니까 수요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네 그럼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럼 아까랑 보는 거 똑같이 볼게요 자 아까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 공매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P0에서 P1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에서 쇼커버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P2야 그러면 가격은 P1에서 P2로 올라가니까 쇼커버링 매수하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주가는 쇼커버링에서 올라간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대차장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빌려서 아직 갚지 않는 주식 쓰고 요건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직 공매도 하기 전 주식과 공매도 끝났지만 아직 갚지 않는 두 개 주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칠 때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매도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되갚아 이제 사서 되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쇼커버링 하는 거죠 요 살 때 어떻게 된다 요 주가는 다시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승하게 된다구요 되게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요 문장 이해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요걸 알면 여러분들이 요 문장도 100%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볼까요 자 대차장고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갚아야 할 주식이 많다는 것이다 이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기업 중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다 자 봐봐요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으니까 매도가 많았으니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공매도 했던 투자자들에 의해서 쇼커버링 요거 매수하는 거 아니야 매수가 있었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끝! 이해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배웠어요 쇼커버링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기사에서 이미 경제기사 읽은 분들은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되게 어려운 용어인지 알고 지레 겁먹고 그냥 대충 읽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알았죠 쇼커버링 뭐예요? 공매도를 했을 때 이 빌린 주식을 갚으려고 사는 것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하더라 선생님 근데 이 쇼커버링 여기 말고 제가 선물시장 뭐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롱숏 배울 때도 이 쇼커버링 나오던데요 나옵니다 원래 이게 선물시장에서 쓰던 용어예요 선물시장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물시장은 되게 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기라고 우리 앞으로 배울 거 더 기본적인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쇼커버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공매도와 쇼커버링을 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셨죠? 오늘 무지문지하게 재밌었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